한국 마사회가 부정 경마 지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선 가운데 노동조합은 마사회를 향해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마사회는 지난 12일 전국의 경마 기수들에게 오늘부터 2주간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며 승부 조작에 가담했거나 공정 경마를 해친 자들은 자진 신고하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국 마사회는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할 자격이 없다며 공정성 위반의 몸통인 마사회가 모든 구성원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